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3.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 일뽀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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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